비쥬얼 짬짬이 잘 잤어? 안녕 한비야 일로와! 한비! 기저귀 갈자 아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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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싫어 으으음 으응 아우는 이리와 하필 어휴 되게 어필 출동하니 한비야 일로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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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이랑 우참이 기저귀를 찾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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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자꾸? 아무래도 서툴러요. 한쪽은 채웠는데 이쪽은 좀 작은 듯 싶기도 하고 저기서 우리 한국이랑 함께 이렇게 우리 한국과 함께 우리 한국과 함께 우리 한국과 함께 이거 채우고 있는겁니다. 편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아직 손에 있 colleg 도难 해가지고 어디가 홈 비하인마 오오오 꼬리를 먼저 넣어 주시고 lacked 약간 작은 사이즈가 되는거에요 아이 귀찮아요 미안해요 자꾸 자지마 미안해 잠깐만 다리 안 보이게 그냥 찍찍이랑 애가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알았어 이거 채우고 깎아줄게 이게 붙어야돼 호비야 이게 붙어야돼 호비야 허리 붙여놔 허리 붙여놔 됐다 이거 어디가 어디가 니가 자꾸 가니깐 엄마 빨리 못채우지 응 이렇게 하면은 지금 뒤에 채워졌죠 호비야 미안해 미안해 털이 안 이쁘네 호비가 이렇게 오줌을 싹 써요 응 운실곰처럼 요즘에 찔풍 찔풍 운리를 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채우고 있는 중인데요 응 어쩔 수 없죠 나이가 있다보니 호비야 이리와 어디가 누구 똥 났어 약하며 누군지 한참이 났어 한참이 적은 인기를 흑한 벽 정국아 암비야 좀 불편해 보기는 해요 조금 좀 사이즈가 작은 거 같아서 한비야... 안돼 그냥 누나 줄 거야 누나 줄 거야 누나 누나 먹으려나? 좀 크지 않을까? 야 잼잼이가 뺏었어? 우리 한비 찾는 거 봐 한비야 어젯밤에 한비가 좀 아팠는가 봐요 뭐 토하고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비야 여기 여기 야 니가 왜 먹어 잼잼아 누나 거야 누나 이제 당분간은 아이들도 이쁘고 잼잼이 다솜이나 앞으로 찍을 날이 많으니까 한비 위주로 좀 찍을까 해요 우리 한비가 살면 또 얼마나 살까요 사는 동안 좀 많이 찍어 놓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노령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다솜이는 여기 있어요 오늘은 한비가 주인공입니다 홍기야 다 먹었지 그랬어 알았어 너네들도 깎아 줄게 쟨쟨이도 잘 잤어? 아휴 둘이서 뭐 이러고 쳐다보니 한비 한비 한비야 오래 살아 앉아 한비 사랑해 야 한비 오래 살자 아이고 어저께 많이 아팠어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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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hd 한비 노래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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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 다음 얼굴은 아픈 애 같기보는 않은데 쌩쌩해 보이는데 한비야 한비야 어어이구 guia한비 눈이 그냥 허 해가지구 어떡하믄구 어? 어? 아니 얘 요즘에 어머 얘 애가 살이 좀 올랐어 내가 볼게 아이 한비 이뻐라 한비야 이리 올라 엄마 집에 놀러 가자잉 동생들아 오빠 동생들아 네네 금리는 사이도 잘 살 거 같아 더 사이도 잘 졸경 이뻐라 해결이 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